이것도 맛있겠고, 이것도 맛있겠네, 이건 뭐지, 손가락 젤리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걸 누가 먹어, 내가 먹지요. 역시 빛은 육신으로 느껴야 제맛이라니까, 좋은 시대가 됐군, 내 이름은 요맨스쿠라다, 좋아. 어이, 거기 멈춰! 누구? 내 이름은 후식으로 댕댕이, 줄여서 후댕이다! 요즘 시대에도 장면 센스가 없는 녀석이 있을 줄이야, 넌 죽어라. 자, 나와라, 오깨! 네, 귀여운 강아지네, 진돗개야? 하, 조용히 해!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니깐! 보여주지, 여지 탱카이! 거품업녀다! 짱별로다. 하, 진짜를 보여주마! 나와라, 식신들아! 식신 썩이! 이onal 뭐? 안 되겠군, 썬맛을 보여줘야겠어! 노우이치텔카이! 구맙이시씨! 어? 내 도수리들이야! 넌 손해 좀 보자. 어? 어? 나, 난 도망갈 거야. 어딜 도망가? 거기, 점권. 넌 누구냐? 내 이름은 고조기완. 줄여서 보안이다. 정말 끔찍한 이름이군. 넌 여기서 죽어라. 야레야레. 요이키 텐카이. 무량공 참이소. 아, 이 움직일 수가 없어. 넌 움직일 수 없다. 이 공간에 있는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어. 나를 제외하곤 말이지. 난 움직일 수 있다? 어떠냠? 하하하하. 어! 장난감! 어!!! 하하하하하. 이젠 끝이다, 료멘스쿠아. 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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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 어휳 그만 좀 해라! 철 좀 들어 철 좀! 어? 여버나 30이 넘었어! 아, 아헉 레아야! 그만할까? 아, 엄마! 아, 뭐해요? 아, 지금 한창 재밌을 때인데! 이게 뭔데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 지금 주술 회전 놀이 중이라고요 잘 보세요 요이키 텐카이 푸코마미 주시 와 이거 완전 멋있다 얼마나 건지가 나요 그래? 그러면 엄마도 해볼까? 네? 오빠 다들 뭐하고 있어? 나도 늘려 나도 껴줘 알았어요 둘 다 특별히 껴드릴게요 리아야 엄마는 이쁘고 센 거 부탁해 야호 오빠 너무 귀여운 거 물론이죠 둘 다 엄청 이쁘고 센 걸로 역할 제가 골라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자 어때요 마음에 들죠 말이야 마음에 들죠 엄마도 마음에 들죠 뽀끈 뽀끈 어때요? 오빠는 안 되겠다 받아라 극복 엄마한테 이런 걸 시키다니 요이키 텐카이 탕트롬성 탕트롬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옹 뽀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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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ing 뽀끈 semble 와 엽서에서 덤벼보라고요. 저 무적이니까요. 무적이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아니 너는? 내 이름은 오코치 유타. 특급이잖아. 가자! 유카증! 뭐야? 짱작하네. 죽어. 그런 게 어딨어. 아이! 오빵만 사기치네? 마지막으로 고조 사투루 씨와 수쿠나의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치열한 걸? 누가 이길까? 나는 수쿠나의 한 표. 영원히 여기까지! 진짜 멋있다. 여우이키탱크. 우와! 여우이키탱크. 둘이 같이 여우이키탱크 있어. 야, 최강 개들의 싸움이다. 이거 재밌는데? 누가 이길까? 왕교 부졌어! 우와! 끝나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인거 봐! 주석에 몰아넣고. 아직 그것이 안 돼. 아직. 아직도. 아직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인거 봐! 주석에 몰아넣고. 아직 그것이 안 돼. 오! 진짜 이게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인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지는 거 아냐? 고조가? 어, 질 거 같은데? 다 배워버리는 것 봐. 안돼! 고조! 고조 사투루의 패배! 고조 사투루의 복수! 진짜 세다. 안 죽어, 그냥! 어쨌든 이렇게 고조 사투루와 스툰아의 싸움도 보았습니다. 와, 주스 외전 놀이 엄청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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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